장례삼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사냥삼이 최근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청와대에서 사냥삼 세계화를 위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히들 장례삼이라고 불리는 사냥삼. 우리나라의 우수한 사냥삼들이 청와대에서 전시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청와대 사랑체에서 국내 우수 사냥삼과 관련 제품들의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엔 임업진흥원이 품질관리제도를 통해 뽑은 7년근 이상의 사냥삼 15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냥삼 농축액과 주류 등 가공품 30여 점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으로 사냥삼하고 사냥삼 가공품이 수출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국산 사냥삼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결과 밭에서 신고 기르는 중국 등 다른 나라 산보다 사포니 성문이 더 풍부해 면역기능과 항암, 항염 효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약재뿐만 아니라 음료와 화장품, 비누 등의 원료로도 쓰여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웰빙 음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사냥삼은 인삼보다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은 그동안 고품질 생산과 수출을 위해 사냥삼 재배 전문기술 교육센터를 세우고 또 홍콩의 생기자원보건식품유안공사와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냥삼은 내년엔 우리의 경쟁 상대인 홍콩에서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